강원핸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고객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강원핸드가 최근 1년 동안 방문한 리조트 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벌인 결과 리조트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먹거리와 즐길거리 부족을 개선과제로 꼽았고 카지노 부문에서는 게임 좌석과 게임 기구가 부족하다며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조트 방문객 2,536명과 카지노 방문객 2,597명이 참여했습니다.